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만두 중간에 뼈찹 다육식물 너무 맛있다 다육식물 너무 맛있다 잘 먹으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으면 뼈찹 매운거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매운거 정리 뼈찹 매운거 맛은 맵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이제 뼈에 넣어서 베이컨을 넣을게요 이런것은 그의 별이 좋아요 뼈에 넣어서 곱창을 넣어서 막걱에 넣어서 바삭바삭 맛있다!